평안 심영주 진정한 찬 평안을 노린다 12월의 첫날 12월의 첫날입니다 바람이 매섭게 부는 추운 날이지만 해는 따뜻하게 떠올라 환하게 아침을 밝혀줍니다 마치 환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한다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보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기쁨 가득 감사 가득 행복 가득 평안 가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.